이 차가 거의 다 되기 때문에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. 아니, 그러지 않아요. 요즘에 기술력이 좋아서. 40만 들어도 50만을 타요. 50만 들어요? 그럼요. 관리하기 나름이죠. 아까 20만이라고 그랬죠? 1톤 노란 넘버 달고 영업하시는 분들 1년에 몇 킬로 타는 줄 아세요? 승용차는 평균 킬로수가 한 3만을 봐요. 출퇴근하고 그런 게 기본 킬로수가. 용업용은 그것보다 2배 이상이에요. 8만, 10만을 봐요. coaches 같이 톤 다운에서 1톤을 장착 하시려고 해요? 네. 근데 굳이 처음에는 넘버 달린 거 포함부로 매입해 올렸던 이유가 있으세요? 운송면허가 꼭 필요한 이유가? 그쪽 회사랑 아는 회사예요? 아니요 그냥 인터넷 찾아보다가 연락하게 돼요 거기 전화했더니 그 허가권 있는 거 할 수 있냐 하니까 그거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런 거는 보통 사면 안 돼요 그래요? 보통 안 돼요 그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? 첫 운송면허고 이런 위탁 관계를 잘 모르잖아요 현재는 사용하는 양식이나 보험 가입이나 차주가 사고가 났을 때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경력 있는 기사분들 좀 만나고 같이 이제 회사에 들어와 버리면 꼭 사고를 쳐요 괴롭힘 아니면 괴롭힘 전화해가지고 뭐 보험료는 왜 그렇게 비싸냐 어쨌든 운송면허사 명의로 하거든요 운송면허 말고는 또 하나 뭐 있어요? 주선면허 알선에서 이제 배차하는 업체가 지금 뭐 그냥 배제라고 나오는 거죠 지금 저희가 드리는 게 7.5톤을 드릴 거에요 톤 다운해서 1톤으로 내려 달고 아 번호판 연식이 그 전에 달았던 차량 연식으로 따라가는군요 그렇죠 마지막 차 연식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99년 남바를 봤던 2003년 남바를 봤던 마지막에 이제 1톤이 정해지면 20년에 달면 연식보다는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또 하나 여기서 문제점은 신차를 내가 뽑았어요 예를 들면 네 그럼 24년 남바는 어디로 가요? 아무거나 달 수 있잖아요 24년 차량 그 24년 차는 20년 남바가 여기로 달려버리면 요 조건에 부합하면 위로 올라간다고 그랬잖아 그럼 어디로 갈 거예요 24년이요? 그 다음에 25년씩 사야겠다 25년 되지도 않았는데요 지금? 요런 거 요런 거는 연식이 지금 현재하고 아주 가까운 차들은 연식을 규정을 주는 거죠 3년 이내 그런 규정을 안 주면 이거는 무조건 신차밖에 못 가거나 거래 양도 양수가 되지가 않잖아요 조건이 그러니까 저희가 매입을 하더라도 그 서류 그대로 받아놓고 양수자한테 넘겨주는 거지 저희 쪽으로 이전했다 갈 수 없는 구조예요 일종의 중계 형식으로 하시는 거예요? 당연하죠 넘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명의 이전 받으면 6개월 안에 양도가 안 돼요 그리고 개인이 사는 넘버들도 네 제가 걱정되는 게 저도 디젤을 타봤는데 디젤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도 한 20만원, 30만원 되면은 본인 차들을 거기다 이렇게 운수업을 그만둬서 바꾸는 게 아니고 이 차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바꾸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 그러지 않아요 요즘에 기술력이 좋아서 40만원, 50만원 타요 50만원? 그럼요 관리하기 나름이죠 아까 20만원이라고 그랬죠? 1톤 노란 넘버 달고 영업하시는 분들 1년에 몇 킬로 타는 줄 아세요? 승용차는 평균 킬로수가 한 3만원을 봐요 출퇴근하고 뭐 그런 게 기본 킬로수가 영업영업은 그것보다 2배 이상이에요 8만, 10만원을 봐요 아까 20만원이라고 하면 2년 하면 차 버려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2년 하면 20만원이에요 이게 생계인 분들은 택시처럼 탄단 말이에요 그럼 2년 하고 버려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AS도 남았네 저희가 이전 과정을 설명을 읽어보시면 돼요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병룡된 등록증이 나오죠 허가증이랑 이거 두 개 들고 세무서 가셔서 종목 추가하면 돼요 사업자 등록 발급은 아니고 이제 종목 넣어야죠 세 개가 이제 갖춰지면 유류카드 만들어야 돼요 항물복지카드 거기 이제 차량에 유가 보조금 받을 카드 이거는 저희가 순차적으로 저희 담당자가 연락 갈 거예요 은행 가고 이러면 기다렸다가 막 일주일 열흘 걸리거든요 오래 걸리는데 저희 담당자 이것만 다 세팅되면 3,4일 만에 만들어서 보내드려요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시청에다가 이 카드로 이제 환급 받을 겁니다 라고 등재도 해야 돼요 등재 업무까지 저희 여직원 다 해드려요 네네 반면 비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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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